자 이제 네 그래 가지고 한 아까 전에 손목에 이쪽에 어떤 한 분이 기술자이신데 이 아마 이렇게 손을 자주 쓰니까 안 좋으셨는데 부처각 블랙다이아몬드를 한 100캐럿 정도 넘어서 이렇게 좋으셨는데 자 이제 1시간 넘어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떼가지고 자 이제 해서 네 오 열이 좀 많이 났네요 네 뚜껑뚜껑 열이 좀 나고 자 이제 어떠세요 잠깐 보고 자 어떻습니까 느끼면 좋아진 느낌 나네 확실히 좋아진 느낌 나나요 네 어 그럼 어이구가 하는 좋죠 이게 1시간만에 이게 이게 좋아진 느낌이 난다는 포린이 제일 알잖아요 그죠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